아 네 안녕하세요 말랑입니다 그래 말랑이 잘 지냈니? 네 잘 지냈어요 그럼 배그 안하니? 배그 말고 친구랑 스팀 게임해요 스팀 게임 한다고? 뭐 스팀 게임 뭐하는데? 대도님 방송하신 거 보고 스테이크2에요 아 이 스테이크2? 남편 친구랑 하니? 아 남편인데요 아 그러니까 남편이구나 친구 라며 아까 전에는 왜 남편이라고 안했어? 아니 아니 남편은 그냥 안하고 친구랑이에요 아 친구랑이 남편이랑 안하고 남편은 그럼 그 시간에 뭘 하나요? 남편은 롤하거나 자에요 아 그렇구나 게임을 좋아하는 부부라서 되게 좋다 신세대부부네? 네 게임으로 만났습니까? 아 사내부부인데 사내부부라고? 네 게임으로 만났어요 사내에서 게임하다가 결혼한거야? 네 무슨 게임하세요? 그래서 어 저도 그거 하는데? 한번 하실래요? 이러다가 이제 된거야? 어 네 맞아요 100으로 만났어요 아 보십쇼 여러분들 게임이 이렇게 좋은겁니다 게임하면 뭐 연애를 못한다느니 게임은 뭐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취미활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게 하지만 게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사랑을 찾고 얼마나 또 행복해 보입니까? 안녕하세요 꿀빵이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니? 저는 요리를 좀 좋아합니다 요리를 잘하니? 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대접해? 만들어서 본인이 먹어요? 아 저 이제 결혼한지 얼마 안된 세댁이라서 아 진짜? 남편한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새벽 1시에 이렇게 게임해도 되겠니? 이 모르는 남정네랑? 남편분이 사실 지금 남편이 퇴근을 안했습니다 아 남편이 퇴근을 안했어?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어? 집안 꼴 잘 돌아가네 남편은 왜 퇴근 아직 안했나요? 빨리 회사에 전화해서 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거 너무 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? 사장님 퇴근을 안 시켜줍니다 꿀빵은 그럼 남편을 처음에 어떻게 만난 거예요? 미팅이야? 아니면 뭐 선? 아니면 뭐 자만추인가요?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오버워치인데 거기에서 클랜이라고 약간 길드 같은 어 알죠 알죠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서 실제로 만나는 모임에서 친해져가지고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와 보십시오 여러분들 게임이 이렇게 좋은 취미입니다 마이크 들리시나요? 안녕하세요 수기입니다 수기는 어떤 장기가 있죠? 어 저는 되게 순발력 순발력이 있고요 네 리액션을 담당하고자 그러십니다 리액션을 담당하고 있나요? 좋습니다 평소에 소개팅 같은 데서 리액션 잘 하나요?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? 아 저는 자만추입니다 자만추님 혹시 그럼 지금 사귀는 분도 계신가요? 당연히 있죠 아니 그럼 어떻게 자만추를 할 수 있어? 우리 시청자분들이 늘 궁금해하는 거거든 자만추를 도대체 어디서 하냐? 어떻게 만난 거예요? 지금 남자친구는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연락이 자연스럽게 와서 연락하다가 만나게 됐는데요 수기한테 연락이 왔어요? 네 왜 뜬금없이 너한테 연락을 했대? 얘 예쁘니까 이 정도면 진짜 예쁜 거야 본인 스스로 저렇게 어떻게 어? 납작 두껍게 저렇게 예쁘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는 진짜 예쁜 거야 수기 믿겠어요 네네 네 수기 미안한데 대충 비슷한 연예인 스타일이라도 알려줄 수 있나요? 우리가 상상이라도 하게 뭐 어떤 사람 많이 듣나요? 조금 극과 극인데 네 닮았다는 연예인이 정유미 씨랑 현아 씨였어요 우와 아니 너무 극과 극인데? 현아? 현아랑 정유미? 약간 왼쪽 오른쪽 얼굴이 조금 다른가 봐요 아 엄청나구만 어 아주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는 여러분들 역시 외모가 중요하다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네요 수기 좋아요 고마워요 어? 누가 자꾸 이렇게 야 누가 자꾸 이렇게 주전자를 꾸려?! 신선하며 이런 시간에 어 헤헿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